자 이불! 인사해주세요 숨차죠? 숨 돌리고 인사 인사 시작 It's new! 안녕하세요 이불입니다 사이렌 하나 오고 있다 자 한 명씩 인사 안녕하세요 이불 리더 세이입니다 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루퍼 쥬씨입니다 쥬씨 안녕하세요 이불에서 랩 퍼포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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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이 제가 경우에는 작년 그죠? 작년 여름 정도에 데뷔했었나요? 네 그죠? 네 작년에도 많은 신인 걸그룹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랩 퍼포먼스 신인 걸그룹들이 많이 데뷔를 했었잖아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이불에 그리고 2013년에는 이불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불은 다른 걸그룹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? 작사 작품이나 암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작사 작곡까지 시너스 라이트로? 저희는 저희 음악을 저희가 한 것 같아요 완전 다른데? 완전 달라 그 완전 다르지 안무까지 직접 하고 곡도 직접 쓰고 대단하다 오늘은 곡장이 거의 여군같아요 네 지금 여군들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와주신 분들한테 팬들한테 가장 즐거운 선물이 보겠어요 노래 한 곡 더 하는거죠 그럼 이번 곡 이 막렛도 참여한거에요? 네 이게 왜 좋냐면 이 곡이 뜨면 저작품을 받는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곡 마그레트 캐스트다 콜박스 압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